주로 합리모형 땡 나오죠. 반대로 낼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합리모형은 완벽한 합리성을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인 의미의 합리성이라면 점증모형은 정치적 의미의 합리성이에요.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죠. 정치적 실험 가능성은 합의 볼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몰비용은 기존 대안에서 발생한 비용들, 회수할 수 없는 비용들 고려하지. 기존 대안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을 처음 제시했어요.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근데 합리모형 외에 모든 모형은 당연히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 합리성이 완벽하겠어.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처음 제한한 모형은 만족모형. 근데 다른 모형들에서도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가정한다. 옳은 거. 그 다음에 합리성 모형은 이상적이다, 규범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으로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점중 모형은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을 보면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증적이라도 마찬가지. 합리성 모형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을 정해요. 근데 점중 모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 수단이 계속 바뀝니다. 목표 명확히 정해봤자 어차피 참여자들의 의견 고려하더면 바뀌어. 반대가 심하면 또 바꿔. 서로서로 조절된다.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합리 모형 죄다 분석해. 총체적 종합적. 점중 모형은 기존 대안 바탕으로 조금씩만 분석해요. 부분적 순자적. 합리 모형 쇄신이 가능하죠. 점중 모형 다시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납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5번 먼저 보시면 점중 모형은 실제 결정사항을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 이 기술은 테크니컬이 아니고요. 현실을 그대로 설명한다. 디스크립션. 기술적인 모형. 설명하는 모형이다. 현실 그대로 설명. 3번.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건 점중 모형. 합리 모형 땡. 뭐 틀린 선지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점중 모형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경제적 합리성은 합리 모형. 이렇게도 내고요. 문제는 쉬워요. 그 다음에 점중 모형에서. 2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합리 모형 땡.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해요. 그러다 보면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죠. 정치적 현상 유지. 옹암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너무 쉽지. 점중 모형인데 합리적 총체적 관점이래. 땡. 나머지 도움 필요한 것들은 다 볼 건데 중복되는 것만 건너뛰는 겁니다. 총체적 총합적이래. 땡. 그리고 점중 모형인데 쇄신이 가능하다. 땡. 다 담리 모형이래. 그래서 너무 쉽게 가고 있죠? 자 또 점중주의는 참고 린드블룸과 윌다브스키가 주로 주장을 했고요. 린드블룸, 윌다브스키, 점중주의. 이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예요. 다양한 참여자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대신에 혁신적인 정책 대안 발굴은 못하지. 혁신은 안 돼요. 기존 대안에서 조금 바꾸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정치적 적분이죠. 정치적 적분. 합리적인 정책 분석 방법으로. 이미 틀렸고요.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별로 안 바뀌는데. 정답 4번. 합리모형. 그 다음에 합리모형만 연역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역적으로 도출하는데 다른 모든 모형은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원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또 관련 트리언지 보시면 국가 권력이 사회의 각계층에 분산된 사회? 다원주의 사회. 오늘 다원주의 뭔지 알잖아요? 다원주의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점증모형. 다원주의를 풀어놨을 뿐. 됐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비교되는 포인트 정리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표현. 현상과 관련이 있네 없네는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냐? 비교되는 용어? 이상이에요. 합리모형은 현상과 관련이 없고 이상적인 결정이고요. 현상. 실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 점증모형.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목표수단 분석이 필요한 건 목표 달성들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모형. 합리모형. 근데 점증모형은 목표 정해봤자 수단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서로서로 계속 조절됩니다. 서로서로 계속 바뀌어요. 참여자들 간에 반대가 심하면 계속 조절해야 돼. 목표수단 분석이 어렵습니다. 3분도 마찬가지. 뒤에 거 먼저 보시면 합리모형은 목표 명확해요. 목표 달성도 극대화하는 수단을 찾으니까 수단을 목표에 합치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점증모형은 오히려 목표를 수단에 합치시키도록 수정하기도 해요. 계속 왔다라. 서로서로 조절된다. 그래서 목표 정해놓고 목표 달성도 극대화하는 수단을 찾는다. 그가 아니라 수단 이거 안되네. 반대시만 해. 목표 바꿔. 이렇게 거꾸로 가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3번이 오른 거. 4번에서 최고 목표 달성도 높이는 대안을 한 번 찾았어. 끝. 합리모형. 단발적인 합리모형. 근데 점증모형은 끊임없이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계속적. 점증모형. 정책평가기준이 목표 달성도 극대화했는가? 합리모형. 평가기준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수정. 아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고 일부 조금 수정했는가? 점증모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